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에 결혼했지만, 전 남편이 잦은 외도로 결혼 3년 만에 이혼하게 되어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게, 제가 학창시절부터 취미로 해오던 피트니스를 살려 트레이너 일을 할 수 있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는 일이 잘 풀려서 대형 피트니스 클럽의 총괄 매니저를 맡게 되었고요. 1년 전 아들 군입대 배웅차 논산훈련소로 향하였어요. 제 아들은 이제껏 대학 진학, 아르바이트, 연애, 자기 일을 스스로 척척해내는 믿음직한 아들이지만, 살면서 첫 이별이다 보니 훈련소 가는 차 안에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는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누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고,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같이 가던 아들의 절친 일명 김선생이 저에게 위로해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한 두 달에 한 번씩 휴가 나온대요. 자주 보시게 될 거니 슬퍼 마세요. 김선생이란 친구는 이름보다는 별명으로 불리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과묵하고, 고민을 잘 들어준다 해서 생긴 별명이고,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과외 한 번 없이 서울대에 들어간 아들 친구들 사이에서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자금은 학교 다니면서 야간에 수학 강사를 해서 월급이 적지 않다고 들었고, 벌써 꽤 경제력도 갖추고 있다고 아들에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을 훈련소에 보내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너무 주책없이 온 게 아닌가 싶어 김선생에게 어른답게 몇 마디 건넸어요. 김선생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요즘에도 공부하랴 수업하랴 많이 바쁘지. 그렇게 평범한 대화를 몇 마디 나누다 보니 서울에 다 도착하였어요. 제가 운전을 못해 김선생 차를 타고 갔는데 미안한 마음에 내릴 때 10만원을 기름값이나 하라고 주려고 하니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했고, 욱신각신했지만 기어코 안 받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어머님 울지 마시고 힘내세요. 조만간에 뵐게요 하고 휙 떠났습니다. 그러고 몇 달 지나 아들의 첫 휴가 날 다행히 아들은 씩씩한 모습으로 집에 왔고,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아들과 우붓하게 먹고 있는데, 띵동 아들 엄마 김선생 오라고 했어 김선생 차 타고 나가려고. 김선생 어머님 잘 계셨죠? 김선생은 웃으며 집에 들어왔고 저에게 쇼핑백 하나를 건넸어요. 저는 당황하여 이게 뭐니? 모르니 어머님들이려고 작은 선물 하나 사왔습니다. 열어보니 백화점에나 살 수 있는 비싼 화장품 세트였어요. 이거 비싼 브랜드 아니니? 이런 걸 왜 말하려고 하니 김선생은 제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별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길에 하나 샀습니다. 친구야 얼른 나가자 시간 없다 하고 그냥 손살같이 휙 나가더군요. 아들 군대 복귀 며칠 후 김선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학부모가 제작하는 연극 초대권이 있는데 친구분들이랑 같이 가시라고 몇 장 받아놨습니다. 가실 날짜만 말씀해주시면 제가 티켓 드릴게요. 나는 고마운데 같이 갈 사람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고 전화통화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김선생, 어머님 그럼 저랑 같이 가실래요? 저도 사실 이 연극 보고 싶었거든요. 아냐 이런 거는 여자친구랑 가야지. 저는 당황했지만 티 안내려고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김선생은 에이 저같은 사람에게 여자친구 같은 건 사치해오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 나도 모르게 아니 왜 김선생이 어때서? 잘생겼고 스마트하고 능력도 있고 김선생 어머님 이번주 금요일 저녁에 일단 저는 극장으로 가있겠습니다. 일정되시면 오시고 안되시면 안오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거기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방금 김선생에게 데이트 신청을 받은 건가? 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별 생각 다 한다고 혼자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김선생이 같이 연극 보자고 한 날 별 고민 없이 퇴근하고 집으로 향하였어요. 그런데 집 앞에 김선생이 기다리고 있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연극 안 보고 여긴 웬일이니? 물었고 김선생 어머님이 안 나오실 줄 알고 그냥 여기로 왔습니다. 저 배고픈데 집에서 뭐 좀 먹을 수 있을까요? 어 먹을 건 없는데? 그럼 일단 들어와봐 어머님 맥주 좋아하신다던데 맥주라도 있으면 그것도 좋습니다. 이 상황이 뭐지? 이런저런 생각하며 음식 준비를 하였고 어색함이 감돌았어요. 음식과 맥주 몇 병을 내어줬고 같이 맥주를 한두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한두 잔 마시다 보니 김선생은 본인의 불호했던 가정환경, 가정폭력을 하던 아버지와 그의 비참한 죽음에 관해 이야기를 하더군요. 누구에게 처음으로 말하는 거라고? 그렇게 두 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어머님 사실, 오늘 찾아뵌 거는 저 사실 어머님이 여자로 보입니다. 오늘 어렵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했지만 어떤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에이 또래 젊은 여자친구를 만나야지. 농담하지 말고 늦었으니 얼른 돌아가. 오늘 말은 못 들은 거로 할게라며 자연스레 웃어 넘겼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선생은 뭐라 더 말하려다가 그냥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크게 비틀거렸어요. 김선생은 사실 본인은 술을 전혀 못한다고 살면서 오늘이 술 가장 많이 마신 날이라고 하였어요. 화장실에서 토를 한참을 하더니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여 아들 방으로 부축해 눕히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를 껴안았어요. 저는 그냥 아들이라 생각하고 숨죽이고 가만히 있었고요. 한참을 껴안더니 사랑합니다라고 하더군요. 저는 침실에서 나와 거실 슈퍼에 앉았어요. 놀라서 얼굴이 붉어진 채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고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 사실을 알면 안 되는데 걱정되더군요. 다음 날 아침 해장국을 끓이고 있을 때 뒤에서 김선생이 제 어깨를 살짝 안 더니 나가더라고요. 이날 이후 김선생은 매일같이 전화 좋은 문구에 문자를 보내왔고 김선생의 노력으로 서서히 어색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관계가 발전하다가 몇 달 전부터는 거의 매일 저녁집에 찾아오고 우린 연인 비슷한 관계가 되었어요. 누가 볼까봐 외부에서 만나지 않으니 거의 집에서 만났고 자연스럽게 잠자리까지 하게 되었고요. 남의 시선 없는 둘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성관계도 하고 어느 연인과 다르지 않게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20대 건강한 남자 한참 왕성한 성욕을 저에게 모두 쏟아붓고 있고 저 또한 몸이 힘들지만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정신없이 사느라 지나갔던 20, 30대 여자 인생을 돌려받은 것 같아서 행복하고 늦게라고 성에 눈을 뜬 것 같아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이 사실을 끝까지 알면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행복함도 느끼지만 이러한 고민 때문에 항상 제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서로서는 아들 저녁이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김선생과의 관계를 문제없이 정리할 수 있을까가 고민됩니다. 아직 말하진 못하고 있지만 아들 저녁 전에 김선생과 관계를 정리해야 될 것 같고 가장 좋은 건 빨리 김선생이 또래 여자를 만나 스스로 떠나는 것인데 이렇게 매일같이 집에 찾아오니 언제 다른 여자를 만나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옆에 잠들어 있는 이 어린 남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걱정이 되고 나는 괜찮은데 김선생이 나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될 것 같아 가슴 아프고요. 그리고 저를 쉽게 놓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어 이렇게 제 개인적인 창피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커플은 아들 저녁 이후에도 약 6개월간 비밀연애를 더하였고 김선생이 미국으로 교환학생에 가게 되면서 자연스레 관계가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